금정부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니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정문화예술교육포럼이 4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정문화예관 2층 아트라운지에서 열립니다. 포럼은 기조강연과 발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문화다양성의 세계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정우탁 유네스코 아테 국제이해 교육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광경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방안과 역할에 대해서 최윤진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의 발제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전북 완주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김진아 복합문화지구 누에 단장님의 발제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샘문화예술교육연구소 등에 대한 질의응담 및 사업설명의로 포럼은 마무리되는데요. 참가신청은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샘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구원을 모집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교안, 교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신청과 문의는 전화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지요. 케이터링으로 또 맛있는 음식 신경 많이 써가지고 준비했으니까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의견 나누고 싶은 분은 4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금정문화관 1층에서 아트라운지로 오시면 저도 아마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명사 초청 강년 금정마스터클래시 시즌 1, 두 번째 시간인 장하은 기타리스트의 공연과 토크쇼가 4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장전역 온천천 부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식연행사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코리아 갓 탈렌트, 비기너게인, 슈퍼밴드2 등으로 멋진 기타 연주를 선보였던 장하은의 6줄, 내 마음의 소리 공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QR코드 혹은 전화로 문의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유치찬란 유등빛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니까요. 4월 9일 1요일까지 장전역 인근 온천천에서 유등도 보시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좋은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신 전해드리면서 금정문화 뉴스 마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일본출구 문화나눔터에서 열리는 먹뿌린 금정버스킹 이번주에 공연팀 소개 드립니다. 4월 7일 이번주 금요일에는 멜르와 노래하는 야금야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